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덕산네오록스 분석을 진행하게 될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종목코드는 213420이구요. 현재 시간은 2021년 2월 5일 오후 2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기에 앞서서 몇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저는 덕산네오록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첫번째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두번째로는 이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네오록스는 덕산하이메탈의 소속 부서였습니다. 덕산하이메탈은 원래 반도체 패키징 재료인 솔더볼을 제조 판매하는 금속 소재 사업 부분과 아몰레드 유기 재료와 반도체 공정용 화학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화학 소재 사업 부분으로 익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4년 12월 30일 날에 이제 분할 기일로 해서 사업 소재 사업 부분을 이제 덕산네오록스로 분할 재상장 하였죠. 덕산네오록스는 OLED의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 재료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은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사용이 되는 어떤 이제 htl과 레드호스트가 되겠습니다. 주요 거래처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구요. 사실상 OLED 소재인 아몰레드에서 100%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OLED 관련 분야는 11년도부터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OLED 관련 양산 안정화와 판매 원가가 낮아짐에 따라 매출이 발생해주고 있고 차호 LCD 패널과 퀀텀닷 패널을 대체할 차세대 패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덕산네오록스의 OLED 공장 가동률은 3분기 현재의 80%로 매우 견주하게 선수단 생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OLED 부문에서 꾸준히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출액 대비 10%의 비용을 R&D에 투자하고 있는 새신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덕산네오록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총액은 9,900억이구요. 발행 주식수는 2,400만주, 유동주식수는 1,030만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고 자 그리고 매출액을 이제 보시면은 원래 이게 이제 천억대였죠. 900억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깨서 매출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연도는 좀 장사 잘했어요. 그쵸? 그리고 또 21년도부터는 노트북과 TV 관련 매출 증대를 기대하는 그런 예상들도 굉장히 많아서 또 목표 주가도 상향이 됐고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로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굉장히 기업 자체가 안정적이고 영업이익률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덕산네오록스 이게 보게 되면 아우 보시게 되면은 예 주봉 만약에 아직 이제 금요일장이 끝나지 않았지만 금요일장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런 모습 계속 유지된다면 어 헤드앤숄더 국면은 깨졌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보험상으로 보셔도 지금 야 이 헤드앤숄더 국면 깨기가 쉽지 않은데 깼어요. 예 사실상 거의 한 80% 깼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다음주 수급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타고 흘러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주가는 그런 거니까 근데 일단 지금 자체의 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어느정도 한 80% 정도 헤드앤숄더 하락 국면을 좀 뚫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지금 수급이 유지가 된다면 지금 이때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실린 상태에서 윗골이 발생 안되고 간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산네오록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이제 저희 사이트에서 무료 종목을 이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창에서 AP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하시면 요 상단에 이제 검색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타고 이제 들어오시면 가운데에 이제 라이브 녹색으로 이제 깜빡깜빡 하시는 거 보실 수 있죠. 여기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주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의 소장님의 종목 리스트 그동안 리딩을 하셨던 이 리스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오늘은 이제 2월 1일이니까 2월 1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시면 요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주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시 49분부터 뭐 김용재 소장입니다 하고 이제 인사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될 어떤 그런 공지사항 같은 것도 남겨주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전날 미국 증시 같은 좀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지표들도 확인하실 수 있게끔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요런 식으로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현재 시간 9시 00분 코이즈 현재가 3,050원 매수하시면서 뭐 1차 목표가 3,140원 그리고 뭐 이제 손절과 2,920원으로 대응합니다. 같이 이제 세부적으로 요런 식으로 리딩을 해주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계속 장의 흐름과 함께 이렇게 뭐 드래곤플라이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씀과 함께 지속적으로 리딩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어 이용하시거나 뭐 이유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과 같이 검색을 하셔서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